로켓 투 더 선 메르슨 글로버의 32 카운트 포 월 작품입니다. 한 번의 리스타트가 월 5에서 8 카운트 후에 12시 방향에서 있습니다. 중심 왼발 두시고 섹션 1 오른발부터 포워드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워크 왼발 포워드 킥 왼발 백 오른발 백 왼발 백 오른발 타치 섹션 2 오른쪽 바인 사이드 왼발 비하인 오른발 사이드 타치 반대 바인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 왼발 사이드 타치 섹션 3 오른발 오른쪽 사선 아웃 왼발 왼쪽 사선 아웃 오른발 백인 왼발 투게더 한 번 더 오른발 사선 아웃 왼발 사선 아웃 왼발 백인 왼발 투게더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타치 왼발 사이드 타치 오른쪽으로 3 쿼러 턴 오른발 쿼러 포워드 왼발 쿼러 턴 포워드 오른발 쿼러 턴 포워드 왼발 포워드 하시고 두번째 월 시작합니다. 카운트 함께 4 하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2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시작. 1 2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4 2 3 4 5 6 7 7 시작. 1 2 2 2 3 4 5 5 6 7 8 4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2, 3, 4, 5, 6, 7, 8, 4, 2, 3, 4, 5, 6, 7, 8 월 5 12시방에서 8카운트 하시고 리스타트 했습니다. 월 5에서 1, 2, 3, 4, 5, 6, 7, 8 하시고 처음부터 1, 2, 3, 4 에왕 10, 4, 5, 3, 4, 6, 7, 8, 9, 8, 9, 10, 10, 10, 10, 10, 11, 12, 13, 14, 16, 13, 14, 16, 18, 19, 21, 22,